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너무 더웠죠? 특별할 거 없지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당연히 가족끼리도 좋은 시간이면 클라이밍 해야겠죠?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요. 이날은 엄마와 동생도 함께 했어요. 진짜 가족 클라이밍 맞죠? 중간에 간식도 사러 나가고 가족 식사도 했습니다. 클라이밍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샌드위치나 샐러드, 커피 같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클라이밍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주 3회씩 오랜 시간 자주자주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손목에 데미지가 누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목관리 한 번 빡세게 해주는 김에 제가 하고 있는 손목관리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손마사지 기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매일 꼭 해주는 건데요. 한쪽에 15분씩 해주고 있고요. 그럼 총 30분이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때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 없이도 할 수 있는 셀프 손마사지입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꾹꾹 눌러주고요. 이어지는 전원 부분까지 마사지를 해줘요. 세 번째는 아이싱이에요. 운동 끝나고 오면 이건 보통 그날 바로 해주는데요.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무리를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얼음을 얼려두었다가 손목 부분, 손가락 부분을 아이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최대한 줄여주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운동 끝나면 꼭 그날을 해주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파스. 종류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로로는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파란색, 빨간색 중에 저는 파란색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뿌리는 파스. 이거 제가 허리티스크 재발했을 때 한번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암장에 있던 거 알아와서 구매해서 요새는 집에서도 쓰고 있어요. 붙이는 파스도 많이 쓰실 텐데요. 이렇게 네모난 거랑 동전 파스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저는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붙이고 조금 있으면 막 가렵고 그렇더라고요. 자극이 심해서 저는 요새는 많이 안 붙이고 있습니다. 테이핑. 이거는 이제 통증이 좀 심하거나 내가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겠다 할 때 항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성이 굉장히 좋은 지질로 하고 있고요. 또 거의 부목 대주는 것처럼 움직임을 안 해야지 할 때는 손목 보호대까지 하루 종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테이핑, 손목 보호대, 소염 진통제까지 먹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3, 4일 빡세게 관리해주면 금방 나아요. 그리고 2, 3일 지나면서부터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하면서 움직임 범위 얼만큼 나오는지 회복을 얼만큼 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 만성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강화 운동을 평상시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들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 통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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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